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위치인데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걸 봤다면서 이렇게 때문에 뭐 TV 나왔다든지 그러니까 요즘에 핫한 심리학 회담의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나온 데는 아니거든요 야 바람 시기는 졸만한 데인데 오늘 또 주말이라서 사람들이 있을 법도 한데 놀러와서 이게 주차장인 것 같아 주차장 사람이 없네요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곳은 운송물과 함께하는 데에도 좋은데요 태풍 사이도 들어갔다 한공간 타우면이 없는 그 후에도 날씨가 없어도 되돌아 좀 접하고 계단 다시 보내고 맛있었고 겨울에는 달콤한 과정을 만들기 위한 일렬던 가면 이쁘다 이곳은 피곤에 확신이 있을 것 같다 낚시하는 사람은 없네요. 낚시 근데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데는 아니에요. 낚시 계속 낚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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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이게 뭐야 다? 골프공인데? 골프공이 되게 많은데? 골프공이 되게 많네? 보세요 골프공이 어마어마한데? 골프공이 엄청 많아요? 골프공이 정말 많아요? 골프공이 정말 많아요? 여기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저기가 보니까 원래 골프장이 예전에 골프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근데 이걸 다 뭐 안 치우고 갔네 골프장이 있었던 것 같애 예전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빠져 죽었어요? 여기서 빠져 죽었습니까? 말하는데 죽었습니까? 빠져 죽었습니까? 뭐하던 분이였어요 캐디 캐디 여자 직업이 캐디였던 것 같애요 골프공 주실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 있었나요? 보여요 이게 꽤 깊어 이게 여기까지나 제가 발 딛는 데 까지가 한가입니다 더 이상은 못 가거든요 더 이상은 못 가는데 요 앞에 까지 맴도 이게 생각보다 깊어요 분명히 꽤 깊습니다 분명히 발보면 이게 제가 이쯤에서 봤다는 것 같은데 다리가 왜냐면 저 다리가 있고 다리 옆에 이렇게 보면 풀 많은 데로 가면 된다고 해가지고 분명히 여기 위치인 것 같애요 풀 많은 데 여기에 풀 많은 데 여기밖에 없는데 여자 신발도 있는 것 같애요 여자 신발도 있는 것 같애요 여기 계단 아 다리 여기 맞는 것 같애요